유쾌하게 사자성어를 배워보는 시간, 수능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사자성어 읽어주는 남자, EBS의 유로로 유종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5만원짜리 지폐가 한 장 딱 놓여 있어요. 주변에는 보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발로 지그시 일단 밟아요? 아니면 곱게 주어 파출소에 갖다 드려요? 너무 뻔한 대답 말고요.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린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때 여러 갈래 선택의 길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워볼 사자성어는요. 바로 무언가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자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죠. 그만큼 실제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상황에 대한 사자성어인데요. 자세한 뜻풀유를 한번 볼까요? 견은 볼견자고요. 물은 우리가 흔히 물건할 때 쓰는 물자고요. 생은 날생자, 심은 마음심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풀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뜻이죠.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죠. 아주 자연적인 감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물건을 보고 이렇게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 즉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 수만은 없죠. 사람은 동시에 이성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니거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물건이면 더 이상 탐내지 않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트의 장난감 코너 앞에서 목 놓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보면 그저 갖고 싶은 마음에 떼를 쓰게 마련이죠. 말 그대로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을 스스로 자제할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지나칠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는요. 과유불급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 생각으로는 욕심은 물론이고 세상 무엇도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그때 자세히 더 얘기해 보기로 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사자성어로 넘어가 볼까요? 결리사의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사자성어인데요. 볼견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무언가를 보는 것은 같지만 뒤에 상황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견자는 볼견자 똑같고요. 이 자는 이익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고요. 생각할 사자, 그 다음에 정의롭다, 의롭다 할 때의 의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서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의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이건 역시 공자님 말씀에 그 유래가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로가 공자에게 성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지혜, 청렴, 용기, 재예, 예약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성인이라고 대답한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인이야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는가?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래전의 약속을 평생의 말로 여겨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마땅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문장에서 유래한 결리사의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견위수명 즉 위태로울 때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견위수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리사용만을 앞세우지 않고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하는 선공후사의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마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요. 1909년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셨고요. 그 후 감옥에 수감된 다음에 1910년 3월 순국하신 분이죠. 그분이 생전의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글귀가 바로 결리사의 견위수명입니다. 이 여덟 글자가 주는 선명한 인상이 그분의 올고든 뜻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거룩한 정신 앞에서 견물생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반성하였다 와 같은 예문으로 우리를 반성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억하라 쏙쏙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기억하라 쏙쏙은요. 복고의 느낌을 좀 살려서 해볼게요. 예전에 60, 70년대에 대한뉴스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홍보 표 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인구정책 표어나 이런 걸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면서 오늘 사자성어를 잘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다. 막상 보면 욕심난다. 덮어놓고 욕심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견물생심심심심. 사리사욕 그게 뭔가 정의로움 먼저란다. 시도 때도 구별 말고 선공우사 지켜보자. 결리사의의의 은근 중독성 있는 톤이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뽀잉뽀잉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